통신비를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금융거래 때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, SGI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뒤 통신정보와 연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 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